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벤처 코러탄 포드 포드 왼발 터치 비하인드 오른발 크로스 벤 크로스 왼발 코스터 스텝 섹션 1 카운트 1&2 3&4 5&6 7&8 섹션 2 오른쪽 보타포고스 오른발 코러탄 포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오른쪽 하프템 포르타 턴 코러탄 오른발 포드 왼발 코러탄 백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터치 섹션 2 카운트 섹션 2 카운트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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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볼 공격 섹션 2 카운트 섹션 3 카운트 섹션 3 카운트 섹션 3 카운트 1&2 3 카운트 3 카운트 3 카운트 4 카운트 5 카운트 5 카운트 6 카운트 7 카운트 8 카운트 섹션 4 카운트 섹션 4 카운트 킥 볼 포인트 오른발 셀러 스텝 왼쪽 코러탄 왼발 셀러 스텝 왼쪽으로 볼타타운 왼쪽 코러탄 백 포드 왼쪽 코러탄 백 포드 섹션 4 카운트 섹션 4 카운트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5&5 5&6 7&8 5&6 7&8 7&8 5&6 5&6 7&8 5&6 7&8 7&8 5&6 7&8 1&2 3&4 5&6 7&8 7&8 1 & 2, 3 & 4, 5 & 6, 7 & 8 1 & 2, 3 & 4, 5 & 6, 7 & 8 1 & 2, 3 & 4, 5 & 6, 7 & 8 1 & 2, 3 & 4, 5 & 6, 7 & 8 리스타트 네 번째 월에서 16 카운트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마지막에 스텝 체인지 있습니다. 네 번째 월은 3시 방향에서 진행합니다. 1 & 2, 3 & 4, 5 & 6, 7 & 8 1 & 2, 3 & 4, 5 & 6, 여기서 왼발 넓어phal, 폴드랩, 리커버, 통 todavía 그리고里 스타트 1 & 2, 3 & 5, 6, 8, 6, 7, 8, 7, 8, 9 남機 아주 죄송해요, 콧소나바